주말 동안 많이 더우셨죠. 특히 어제는 광주의 한낮 기온이 36도를 기록했고, 그 밖의 지역도 높은 낮 기온을 보이면서 폭염특보가 확대 및 강화됐습니다. 또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도 늘었으니까요. 오늘도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이 36도, 순천은 35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도 덥겠습니다. 오늘 날이 더운데다 습도까지 높아서 불쾌지수와 열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열사병이나 탈증과 같은 온열줄환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를 자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농축산물과 수산물에게 고온 피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참 많죠. 기상청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문자서비스를 시행 중이니까요.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광주가 24도, 그 밖의 전남 지역도 23도에서 24도가량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가 36도까지 오르겠고, 담양과 화순, 나주가 모두 35도까지 오르면서 어제 못지않게 덥겠습니다. 무한이 33도, 영암과 장흥이 34도, 강진도 33도까지 오르겠고요. 곡성이 35도, 구레는 36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1미터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36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